안녕하세요 수용전문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용사업직으로 선정되기 전에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수용부동산을 증여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이 크다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도 상담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가지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수중자가 수용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절차가 달라지는 이월과세 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그리고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갔었던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인정하되 그 취득가액은 증여자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소계의 취득 당시 실제 취득가액으로 그 계산하는 규정인데요. 이 경우에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차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C시점에서 8억원의 양도를 하게 되는데 그 B시점에 증여를 받았을 때도 8억원이었기 때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조세필어 본 다음에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A시점, 그 배우자가 최초의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 그 취득가액인 3억원과 그 다음에 B시점에서 지출한 증여세 1억원을 경비로 인정해서 그 4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이월과세입니다. 그러면 이월과세 대상자와 적용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대상자는 당초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소계인데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배우자를 포함하되 양도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입주권과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용의 경우에는 꼭 해당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단 이런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중 수용에서는 가장 먼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아 이게 수용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내라면 이월과세가 배제가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가세 주택을 양도할 때와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세액이 이월과세를 미적용했을 때의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월과세 미적용 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월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증여받아 양도한 배우자 등 수중자입니다. 단지 그 취득식이랑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등 모든 계산에 대해서는 당초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이월과세의 특징입니다. 즉 증여자의 최초 취득일부터 증여시점까지 보유기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양도시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월과세의 목적인데요. 수용예정 부동산 소유자는 사업인종 고시일을 고려해서 무의미한 증여로 인해서 취득세와 증여세를 낭비하지 마시고요. 해당 규정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